오케이 그래서 7번 문장 부터 계속 이어서 하기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음 여문에도 덜 끝냈던 것 같은데 음 잠깐 보면요 디 아이디터로드 레이스가 비겐 했다 그니까 이 아이디터로드 경주 뭐 독 슬라이드 레이스죠 개설매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900 인 1973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왜 시작됐는지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the 놈 놈을 구했던 그 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게 계기가 된 사건이 7번 문장 6번 문장이 이 경주가 시작된 이유를 얘기했고요 왜 시작됐니 와이 디드 잇 비긴 인 나인틴 세트 세븐티드 레이 정우 시사는 왜 시작됐는지 묻고 있구요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을 7번 문장 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평원 펜치 란 것들 먼저 살펴보기로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준비를 하셨죠 일단 7번 부터 실버 까지 쭉 이겠습니다 원컬 윈터 데이 인 나이틴 트웨니 파일 1925년도 어느 어느 추운 겨울날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됐던 사건은 초고 25년도 있었는데 경기가 시작된 건 천국의 73년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시작된 얘기 했었구요 끔찍한 일이 생겼죠 이 놈에서 생겼다 이렇게 A terrible thing을 something을 써서 이 부분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구요 happen 대신에 바꿨을 수 있는 거 some children got very sick 몇몇 아이들이 매우 아파졌고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그리고 그 질병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right away 즉시 Nome의 사람들은 약이 필요했고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전혀 약이 없었어요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지고 와야만 했었습니다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Anchorage에 있는 병원에서 약을 가져와야 했어요 because of the heavy snow 폭설 때문에 a dog's leather way was the only way 그래서 개설매 개주가 이어달리기가 유일한 방법이었다 to get the medicine 뭐 하기 위한 또 약을 가지고 오기 위한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nchorage to Nome Anchorage에서 Nome으로 가져올 유일한 방법이었다 soon the race to Nome began 그래서 Nome으로 가는 Nome으로 향한 race가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쭉 살펴볼 것들 일단 여기서부터 one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one이 그동안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어 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에 one은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어느 이런 뜻으로 쓰인거야 딱 정해진 몇 월 며칠이란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썸이 one라는 거 같네 이 one이 어느 라는 뜻으로써 어느 겨울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one은 어로 바꿨을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느 어 코드 인터넷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가 특정하지 않은 뭔가 하나를 가르칠 때 특정되지 않은 이것이 특정되지 않은 그러면 어는 뭔가 여기 단수명사죠 단수명사 앞에 원이나 어를 쓸 수 있다 그래서 해석은 어느 겨울날 이렇게 어느 여기 보면 어느 라고 해석되어 있죠 7분 문장에 보면 1925년 어느 추운 겨울날 그 다음에 a terrible thing something terrible 로 바꿨을 수 있죠 어순주의 했습니다 something terrible happened 뭔가 끔찍한 일이 생겼다 어순주의 라고 했던 그거죠 a terrible thing 또는 something terrible happened happened 는 발생했다니까 이거의 수고로써 took place 로 바꿨을 수 있겠죠 took place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하려니까 인 써야 되겠죠 인구미 하듯이 놈에서 발생했다 테러버댕이 발생했습니다 그 정보는 1925년 겨울날 안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안좋은 일의 정체 여기에 이제 a terrible thing 또는 something terrible을 8번 문장에서 그 something terrible이 뭔지 terrible thing이 뭔지를 8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의 정체는 몇몇 아이들이 some은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용화 쓰니까 a few를 바꿨을 수도 있죠 a few children get 뒤에 어떤 시 왔으니까 뭐 became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grew라든지 뭐 turned라든지 이런 것들 get 뒤에 어떤 시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 할 때 이 형식 문장에서 뭐 이런 느낌이다 점점 매우 아파졌습니다 a few children became very sick and a disease 그 실명이 kept spreading keep doing 하면 계속 뭐뭐하다 라는 뜻입니다 keep은 enjoy처럼 동명서만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spread의 형태는 spreading 이 될 수 밖에 없구요 같은 표현은 continued continued spreading 근데 continued like처럼 이니까 to spread continue 를 썼을 때는 to spread 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and a disease continued spreading 또는 and a disease continued to spread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요 keep을 쓴 경우에는 spread의 형태는 동명서만 가능하다 라는거 계속 퍼져나갔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9번 문장에서 of 전치사 norm의 사람들 norm이란 동네 구미의 사람들 할 때 the people of 구미 the people of norm 이렇게 아까는 in 썼죠 7번 문장에서 in norm norm에서 where are 대한 대답 할 때는 in norm 어느 동네의 사람들 할 때는 의란 뜻의 of를 써야 되겠구요 right away 같은 말 살펴볼 차례죠 right away는 즉시란 뜻이니까 at once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즉시 약이 필요했지만 but the town the town 밑에 나와있듯이 norm이죠 norm에는 did not have any 뒤에 생겨된 말 medicine이죠 전혀 약을 갖고 있지 않았다 norm에는 약이 없었다 medicine 셀 수 없는 명사죠 medicines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전혀 약이 없었다 그 다음에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isn't the medicine 대신 왔죠 약을 가져와야만 했었다 head to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라는 표현할 때 과거형이죠 의무의 과거형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head to 뒤에 동사공형 쓴다 했습니다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그 다음에 뭐 뭐 여기엔 전치사 두개 encourage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라는 의미의 덩어리죠 from a hospital in encourage in 구미 하듯이 아까전에 7번 문장에서 in gnome 하듯이 in encourage죠 encourage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from a hospital in encourage 이렇게 전치사들 조심하시구요 그 다음에 because of 뒤에는 뭐만 온다 건만 온다 그랬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 때문에 이거죠 여기에 because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쉬운 문제에 대비하세요 because of the heavy snow 폭설 때문에 뭐 바꿔 because of 에 바꿔 쓸 수 있는건 due to 라든지 또는 owing to 같은게 있다 있습니다 owing to the heavy snow owing to the heavy snow to get the medicine 방법 만들고 있죠. 어떤 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복설때문에 유일한 방법. 자동차로 못간단 말이죠. 자동차로는 도저히 눈 속에 파묻히거나 바퀴가 빠져서 갈 수가 없었고 A dog's leather relay wa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었다.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rm. 그 다음에 soon the race to, 이번에는 전치차 2입니다. norm으로 가는 레이스니까. The race to norm 했죠. 시작되었다. Started 뭐 이런 뜻이죠. 그런 것들이었구요. 문법적인 부분 살펴봤고. 내용 파악! 6번 문장부터 연결해서 하면 그래서 아이디탈로드 레이스가 1973년도에 In memory of the dogs, dogs인데 어떤 death save the norm을 구했던 개들을 기념해서 1973년도에 시작되었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7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기 시작하죠. 어느 원코드 윈터의 1925년입니다. 한참 후에, 아니 한참 전이죠. 1973년으로부터. 그래서 norm에 뭔가 something terrible이 생겼는데 A terrible thing이 took place in norm, in norm 했는데 A few children became very sick, and the disease continued to spread. 어떤 애들이 병에 걸렸고 병이 계속 퍼져나갔어요. 치료약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the people of norm needed medicine. 즉시 약이 필요했지만, norm did not have any medicine. 약이 전혀 없었구요. 앵커리지에는 약이 있었습니다.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에 약이 있었어요.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from a hospital in an encourage.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에서 가져와야 했는데 그럼 뭐 빨리 가서 가져오면 되겠는데, 그때 마침 3월달, 3월초에 날씨, 아 저 앞에도 나왔죠. 저 앞에도 저 앞에 문장 중에 보면은 뭐, 여기 5번 문장에 보면,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and the teams often race through snow stones. 자주 눈보라를 뚫고 레이스를 펼쳤다라는 얘기, 레이스를 펼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그니까 이 부분에 그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heavy snow, snow storm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눈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동할 수가 없었고, get 썰매만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get the medicine from an encourage to norm. 그래서 the dog race to norm began. 그래서 dog sled race가 시작됐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클래스 카드로 문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이렇게 시작하죠. one cold winter day. 하죠. one cold winter day. 몇 년? 전체 다 못쓴다. in 1925. a terrible th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a terrible thing. a terrible thing. something terrible이 happened. 바꿨을 수 있는 것. took place.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시사 in norm이죠. norm에서 발생했다. 오케이.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은 a terrible thing이 뭔지 설명해주는 문장이었죠. 애들이 아프고 병이 계속 퍼져 나갔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아팠다. some children이 some children were very sick 힘들지만 were 대신에 got very sick 쓰고 있죠. some children are got very sick and and the 그 질병이 the disease가 계속 뭐 뭐 하다라는 표현. keep doing 과거형 kept spreading 또 뭐 kept 뭐 spread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들 썼는지 그니까 뭐 여기에 뭐 요거하고 요거가 요렇게 생긴 이유는 전체 동사하고 시제가 과거라야 그런거고 그 다음에 얘가 요 형태로 하고 있는 spread가 이 형태인 것은 keep 뭐 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할 때 동명사만한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구요. continued 쓰면 둘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병을 치료하려면 뭐? medicine이 떠오르죠. 다음 문장. medicine과 관련된 문장이죠.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가져와야만 했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어디에 있는 뭐로부터 anchorage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라는 문장이 다음 문장이었죠.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의 의무니까 아아 이거부터 하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놈의 사람들 할 때 전치사 뭐 쓴다 그랬죠. 놈의 사람들은 필요했었다. 무엇을? 약을 셀 수 없는 명사죠. 당장 두 단어로 되어 있고 다른거 바꿨을 수 있는거 얘기했었구요. 그러나 더 타운은 전혀 약이 없었다. 뭐 여기에 전혀 없었다 할 때 이 단어를 생략해서 표현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더 피플 오브 놈이었죠. 더 피플 오브 놈이 뭐 했다? needed 했다. 무엇을? medicine을 어찌 right away 즉시 즉시 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더 타운은 did not have 하죠. 과거시장 갖고 있었으니까 didn't have any medicine 생략된거 뭐 이런것들 말씀드렸습니다. needed medicine right away at once but at once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져와야만 했었단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가 someone had to get it 이래죠.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그 다음에 뭐로부터 어떤 병원으로부터니까 전치사 from a hospital 어디에 있는 in encourage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from a hospital in encourage encourage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가지고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뭐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뭐 할 유일한 방법 약 가져올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디에서 어디로 놈에서 encourage가 아니죠. encourage에서 놈으로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겉 때문에 입니다. 겉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할때 조심해야 되겠죠. 방법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약을 가져오기 위한 뭐에서 뭐로 놈에서 encourage가 아니고 encourage에서 놈으로 ok 그래서 because of the heavy snow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because of the heavy snow 그 다음에 a dog sled relay 라는 말이 나오죠. a dog sled relay가 wa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it was the only way only way only way only way인데 뭐 하기 위한 가져오기 위한이죠. encourage에서 놈에서 그래서 전투부장사 명세용법 to get the medicine이죠. to get the medicine 어디에서 from encourage to 놈 ok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곧 어디로 가는 어디로 가는 놈으로 가는이죠. encourage로 가는이 아니고 놈으로 가는 놈으로 가는 레이스가 시작됐다. 순 그래서 더 레이스죠. 더 레이스는 레이스인데 여기 전지사 뭐? 뭐 들어간다 했죠. 그 다음에 시제는 과거니까 begin의 과거형 begin 그래서 순 더 레이스 to 놈이 뭐 했다 begin 했다. 됐습니까? ok 그래서 심화학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여기 안 채워놓은 것들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The editor road 레이스가 과거시제로 시작되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하니까 begin의 다양한 형태중에 과거형 begin이죠. 시작됐다. 그 다음에 언제 1973년에 할 때 전차 in 쓰겠죠. 그 다음에 뭐뭐를 기억하기 위해서 in memory of 였죠. in memory of 독스는 독스인데 뭐했던 독스? 놈을 구했던 하려니까 여기는 뭐 또는 위치 또는 대시죠. 그리고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봤더니 뒤에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무슨격 관계대명사라서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할 수가 없죠. 위치 세이브드 놈 그 첫번째 세번째 빈칸 위치 또는 됐이고 그 다음에 위치이고 뭐 됐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을 쓸 수도 있다 생략할 수는 없다 왜? 주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느 겨울날이었죠. 어느 추운 겨울날 one 골드 윈터 데이 그 다음에 연도가 나왔으니까 in his door in 1925 a terrible thing 멋진 일 아니죠. terrific thing 이 아니고 terrible thing 뭐했다 happened 했다 took place 했다 놈에서 그래서 a terrible thing 이 밑줄신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다음 문장이죠. 보통은 이런 것들 앞에 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밑줄진 부분이 가리키는 것 a terrible thing은 다음 문장입니다. 라고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 few children 시제 과거니까 got very sick이죠. got very sick and 그리고 the disease 가 뭐했다 kept 했으니까 스프레딩 계속 퍼져갔다 continued to spread 스프레딩 the people of 놈이 needed 필요했죠. 무엇을 필요했어요? 당연히 medicine을 필요한거죠. 어찌 right away 즉시 advance right away but 이번에는 아까는 end였지만 그러나 그 동네에 약이 없었다 됐습니까? but the town did not 이죠. 안 갖고 있었을까? did not have any medicine 됐습니까? the town in norm 대신 왔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가져와 someone had to 과거에 해야만 해서 had to get it 뭐로부터 어떤 병원으로부터니까 from a hospital 어디에 있는 인 앵커리지 됐습니까? 앵커리지에 있는 어떤 병원으로부터 그래서 it the medicine 대신 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폭설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었다. 독슬레드 레이스가 그래서 because of due to the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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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이 아니고 심한 이란 뜻으로 여기에 heavily 같은거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heavily 딴거 모노입니다. heavy snow 어둑슬레드 릴레이죠. 레이스 아닙니다. 릴레이 wa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었다. 뭐하기 위한 to get medicine 어디서 어디로 from 앵커리지 앵커리 앵커리 에서 놈으로 to get the medicine 할 유일한 방법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앵커리지 to norm 앵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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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norm 앵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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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взтоб 이렇게 이거 Bliss 앵커리지 pardon AH 저녁 앵커리지 앵커리지 어 앵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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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승전결로 나눠본다면 좀 앞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등장인물도 좀 속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죠 전반적인 개괄적인 것들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 23번까지가 실제 어떤 이벤트 그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로 캐릭터 소개입니다 등장인물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쭉 얘기하는게 17번부터 23번 총사람이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네요 여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의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게 24번 25번 26번 Here'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good night Good night On February 2nd Good night Good night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in Nome The town was saved 행복한 결말이죠 다행스러운 결말 마지막 부분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every year By the ideata road race The biggest slide dog race in the world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세히 살펴볼거 13번 문장부터 일단 13부터 16까지 한번 가볼게요 21 dog teams were in the relay 그렇죠 뭐 21의 독 팀 게로 구성된 팀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있었다 있었다는 얘기는 참가했다 라는 뜻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참가했다 참여했다 in the relay 그 개주에 참여했다 개가 몇 마리인지는 몰라요 팀이 21팀입니다 개는 곱하기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한 14마리 있었다 그러면 14하면 총 마리수가 나올건데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마리 하여튼 팀은 수월한 팀이었습니다 그 팀이 were in the relay relay에 있었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on January 27th 그래서 그 이제 그 날짜입니다 어떤 사건이 시작된 날짜 1월 1월이네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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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날 the first team left 첫 번째 팀이 떠났고 and the others waited 했다 다른 팀들이 기다렸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at different points 서로 다른 지점에서 뭐죠 1923년 인가요 지금이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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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n January 27th in 맞죠 헷갈린다 숫자가 1925 맞네요 1925년 1월 27일 날 첫 번째 팀이 떠났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on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몇 월 며칠 날에 하는걸 보고 뭐라 한다 달력 시간 calendar time calendar time calendar time 얘는 못 쓴다 원 쓴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others 는 뭐냐 뭐로 바꿨을 수 있냐면 the other teams 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the first team the first 니까 단수죠 단수 단수 근데 남은 팀들은 첫 번째 팀이 총 21팀인데 첫 번째 팀이 얘기했으니까 다른 팀 총 몇 팀 스무 팀이죠 스무 팀 스무 팀 복수니까 the others 여기 s 꼭 있어야 되구요 바꿔 쓸 수 있는건 the other teams 여기도 또 s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른 팀들 하면 되니까 오케이 the others가 waited 그 다음에 어떤 지점을 얘기하니까 전치사 애썼습니다 at different points 서로 다른 지점에서 됐습니까 기다렸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 캐릭터 나오네요 굿나루와 발토가 나오죠 발토 등장인물들 나오고 있습니다 발토 굿나루와 발토 굿나루는 사람이구요 그 다음에 발토는 개죠 굿나루 굿나루 was the driver of the 20th 팀 뭐 20th 영어로 쓰면 쓸 줄도 알아야 되겠죠 굿나루 was the driver of the 20th 팀 굿나루는 뭐였다 드라이버였다 끌고 가는 사람이죠 사람이죠 스무 번째 팀의 드라이버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기 어디서 어디 앵커리지에서 놈으로 가는데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도착하기 직전 팀의 드라이버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그래서 그의 팀에서 가장 힘센 개 여기에 ON 전지사 ON을 왜 썼는지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말이죠 그의 팀의 가장 힘센 개 이렇게 되죠 그의 팀의 가장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속해 있는 개 하려니까 이 ON을 썼다 소속을 나타내는 전지사 이러고 있는데 그의 팀의 개 이런 얘기 그의 팀에서 가장 힘센 개 하려니까 전지사 ON을 썼다는 겁니다 비워놨을 때 뭐 들어가는지 통째로 이 부분을 익히는 게 좋겠죠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그 다음에 his는 goodnars 대신 왔죠 소유격이니까 apostrophe s 해줘야겠죠 The strongest dog on goodnars team was 발토 그래서 굿나르의 팀에서 여러 마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센 녀석이 발토였다 그래서 굿나르가 자 메이드 시켰다 누구를? 발토를 보러 his lead dog 그의 천두개로 삼았다 메이드의 뜻을 우리말스럽게 해석할 때는 삼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굿나르가 발토를 his lead dog 로 삼았다 자 소 할 수 있네요 이 문장 so he made 발토 his lead dog so 발토 was his lead dog 이 부끄러 그니까 이거 make ab make a b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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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초록색으로 써있는게 make ab 해서 a를 b로 삼다 a를 b로 만들다 이런식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이것도 5형식이든 so by the was his lead 할 수 있으니까 5형식 다시 1번 대표 유형 call ab 하고 똑같은 형태죠 ok call 대신에 make를 써서 누구를 뭐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ok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했죠 문법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것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팀은 몇팀인데 21팀인데 굿나르는 몇번째 팀이었다 20번째 팀이었으니까 어디 도착하기 직전 앵커리지 도착하기 직전 놈 도착하기 직전 바로 직전팀 마지막 한팀이 더 있는데 그 팀이 이제 놈에 직접적으로 도착하게 되겠죠 20번째 팀이었다는거 내용 파악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되는거 시작은 January 27th 입니다 여기서 보통 한 2주 이상 걸렸겠죠 그래서 뭐 2주 이상 걸렸으면 뭐 2월 중순쯤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실제적인 사건은 근데 뭐 왜 1월달에 그러면 이 시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1월달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3월초 쯤으로 이제 타협 본거겠죠 실제 지금 이제 이 대회는 3월초에 열리는데 실제 사건은 1월 27월 말에 있었습니다 첫 팀이 떠났구요 다른 팀들은 이게 릴레이니까 릴레이니까 1800km 나누기 21 한 거리쯤 그러니까 얘들 하나씩 한 팀이 커버할 거리는 누가 뭐 한 팀이 커버할 거리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나면 1800km였죠 1800 나누기 21 정도 1800 나누기 21을 한 거리씩 커버했겠죠 릴레이니까 서로 다른 지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사실 힘들었을 거에요 추위 속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굿나루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굿나루는 뭐였다 20번째 팀 아까도 얘기했죠 21팀 20번째 놈 도착하기 바로 한 칸 전 한 팀전 그 다음에 이제 발토라는 등장인물 발토의 특징은 굿나루의 팀에 속해 있었고 가장 힘 센 게였고 그 다음에 굿나루의 뭐가 됐다 굿나루의 팀이 리드독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16번 문장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등장인물을 쭉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21 21 독팀즈죠 20 아 참 아까 하나 빼뜨렸네 그쵸 여기에 월참이고 21 독팀즈가 참가했다니까 이거 월 대신 쓸 수 있는건 took part 그 다음에 인슬레이트 인있네요 took part in the relay 해도 되겠죠 took part in the relay 그 다음에 이제 뭐 굿나루는 스무 번째였다 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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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뭐 첫 번째 팀이 몇 월 며칠 날 출발했다 이 문장이네요 첫 번째 팀이 1월 27일 날 출발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팀들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기다렸다 라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대한 대답인데 달력시간이니까 전시사 뭐로 시작했다 전시사 뭐 첫 번째 단어는 on이죠 on January 27th on January 27th on January 27th 첫 번째는 first는 더 를 좋아하죠 first 같은 순서 나타내는 말 the first 팀이 단수죠 뭐했다 left 했죠 그리고 and the others 또는 the other teams 라 했어 and the others가 뭐했다 waited 했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할 때 전시사 at different points at different points 서로 다른 지점에서 기대했다 오케이 뭐 이런거 calendar time 아이고 calendar time 얘기한 전시사 뭐 이런거 얘기했구요 the first 뒤에 단수명사 그 다음에 and the others 뭐 the others 대신에 the other teams at waited 했다 at different points 에서 이제 등장인물 나옵니다 됐습니까 굿나르가 나오죠 굿나르 was the driver of the 몇 번째 팀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굿나르는 드라이버였다 driver of the driver of the the 20th 팀 이렇게 자 참 그리고 이건 이것도 얘기 조심해야 되겠네 여기에 20번째 팀 할 때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요거 20번째 팀은 몇 팀이에요 한 팀이죠 그쵸 여기에 이제 보면은 복수형으로 이렇게 팀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20번째 팀 요거 뒤에는 이렇게 복수형 오면 안된다는거 단수형 와야되겠죠 단수형 쓴다는 것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등장인물 얘기할 차례죠. 다음 등장인물은 발토를 얘기하는건데 발토를 가장 힘센게는 누구였다 그 다음 소속을 나타낸 전치사 뭘 쓴다 그의 팀에서 가장 힘센게 전치사 뭘 쓴다 했죠 발토였고 그래서 굿나르는 글을 A를 B로 made 했다 삼았다 이런 문장이었죠.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게죠 강한 강한게 어디에서 그의 팀에서는 발토였다 여기에 그래서가 나오죠 그래서 그는 삼았다 누구를 발토를 그의 그 뭐야 그 선두개로 선두개로 됐습니까? 그래서 더 스트롱이스트 독이죠 더 스트롱이스트 독 어디에서 전치사 못 쓴다 했어요 원 쓴다 했죠 원 히스 팀 암만 길어봤자 잇이죠 잇 워즈 발토 더 스트롱이스트 독 원 히스 팀 워즈 발토 굿나르가 메이드 했죠 누구를 발토를 뭐로 히스 리드 독으로 됐습니까? 뭐 소 를 안 쓰고 싶다면 여기다가 소 를 뒤에 나오는 소 빼고 because 더 스트롱이스트 독 원 히스 팀 워즈 발토 히 메이드 굿나르 메이드 발토 히스 리드 독 그 다음에 요 부분 오형식 문장이다 make a b a 를 비로 삼다 하는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등장인물들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심학습 그래서 트웨니 원 이었죠 트웨니 원 독 팀즈가 월 있었다 있었다는 표현 여기에 월인데 참가했다는 표현이니까 took part 로 바꿨을 수 있겠죠 took part 그 다음에 캘리너 타임 언제 온 제뉴얼이 온 쓴다 했구요 더 퍼스트 팀이 뭐 했다 레프트 했다 and the others 또는 the other teams 가 뭐 했습니까? 기다렸죠 waited at different points 여기 전시사 at 알아두시구요 굿나르는 몰입군 이었죠 20번째 팀에 굿나라 워즈 더 드라이버였죠 드라이버 the other the other the other the other the other the other th는 여기 있네요 20th 20th 팀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개였죠 여기에 전시사 온 요거 좀 해줘야 되겠네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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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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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s too 50 errado i so the to 드릴테니까 요것도 꼭 익혀주셔서 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런식으로 고쳐 놨습니다 더 스트롱 이스덕 온 히스틴 워드 발토 써 히메이드 발토 히스 리드도 이런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질 부분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 동영상에서 뒷부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미리 뭐 형광펜으로 칠하는 친구들은 뭐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 설명할 거다 라는거 한번 일시정지해서 쭉 표시를 해두시면 더 빠른 필기가 가능하겠죠 뭐 요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4 25 26 27 문장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리 표시 부탁드립니다 오케이